케이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8일 오늘의 주식시황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예상한대로 20일 인근 저항을 받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입니다. 코스피 마이너스 0.58 하락, 코스닥 마이너스 0.65% 하락. 주식을 좀 할 줄 안다면 오늘 저항권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겠죠. 아침에 채팅방에서 제가 전일 미국사항 해외사항 브리핑 하면서 오늘 좀 조정받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그 정도는 다 아시겠고 그 정도 상황이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아침에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관외국인이 매수세가 들어와줘야 되는데 양대시장 선물까지 전부 매도세 그러니까 뭐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쉬어가는 장이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해외시장 잠깐 체크하자면 중국의 상해도 20일 인근에서 좀 저항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본은 플러스 0.82% 오늘 맞습니까? 맞네요. 자 지금 옵션 만기일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내일 그 다음날은 목요일은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변동성 좀 심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번 주 목요일까지는 긴장 좀 하셔야 됩니다. 자 프로그램이 다행히도 코스피 1200억대 들어오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한 650억대 베이시스는 1.10 콘텐고 유지되고 있으니까 프로그램 매수세 잡히는 것까지는 좋은데 기관외국인이 오늘 양대 메이저가 다 던져버리니까 지수는 힘없이 밀리는 모습입니다. 자 환율도 오늘 저점권력 박스권 저점권력에서 대본 반등하는 모습이고요.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 자 한번 또 낙폭과대했다고 덜어줬던 아 덜어마 하면 발음이 안맞네 덜어줬던 하하하 경상도라서 그래요. 전기전자 뭐 또 힘없이 그냥 또 밀어버린 모습입니다. 전기전자 반도체 다 밀어버리고 조선주 야 한진중공업 이거 제가 저번에 지인이 물어볼 때 한진중공업 이런건 별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을 거예요. 너무 싼거 하지마라 그랬는데 작살났습니다. 이야 들은 기억이 있을거에요. 이런거 하면 안돼요. 너무 약세 종목 하면 안돼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가 약간 밀리는 모습 보인다 해서 탁트케인은 조선주 살짝 배제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조선주를 살짝 밀고 있어요. 가만 보니까 밑으로 그죠? 건설주를 외국인 살짝 잡아준다 했는데 건설주 뭐 그만그만 하구요. 마이너스권인 시장 상황을 봤을 때는 장 초반에 2% 이상 올라가던 현대건설 편입했습니다만 약간 밀리긴 했어도 프로수권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양호 철강 별로구요. 일단 동부제철 하나만 상한거 같는데 왜이런지 잘 모르겠어요. 자동차도 시행하는 모습 현대차는 편입했어요. 살짝 눌려주는거 이용해서 통신도 SK텔레콤 살짝 들어갔구요. 바이오 셀티론 사명제 별로다 그랬습니다. 여지없이 밑으로 쳐집니다. 추세가 다 말해주는거에요. 나중에 지펴나가겠습니다. 자 2차전지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만 나중에 자세히 체크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별로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고 남북경협이 그중에서도 강세 나타나고 있다. 아침에 분명히 그랬을겁니다. 자 김정은과 트럼프 트럼프의 지지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김정은과의 북미 회담 좋은 쪽으로 반드시 끌어갈라 할 것이다. 틀림없습니다. 별로 틀림없어요. 자 나머지는 약세 보이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현재 해외시장 선물을 잠깐 체크하자면요.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0. 밑으로 확 쳐지지 않으면 된다 했는데 우리나라 시장 자체를 오늘 쉬어가겠다고 기관외국인이 작정을 해서 선물이 다우 선물이 플러스 0.55% 상승 나스닥 선물이 플러스 0.50% 상승 임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어떤가 보죠. 장중에 장중에도 크게 흔들림 없이 상승세 유지하는데 관계없이 그냥 오늘 밀었습니다. 오늘 밀리는 날이 맞아요. 그죠? 자 현재 야간 선물 시장에서는 플러스 0.19% 상승 외국인이 1005개약으로 매수세 들어오고 있구요. 옵션 콜옵션 15% 20% 정도 올라가고 푸드옵션 13% 22% 정도 추가하라가는 모습입니다. 살짝 반등하는데 그죠? 확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오늘 약세였지 않습니까? 자 장중에는 어땠는가 한번 잠깐 체크해볼게요. 옵션 선물옵션 그냥 넘어가면 안돼요. 자 콜옵션 대박 죽여버리구요. 반토막 내버립니다. 그냥 바로 53% 마이너스 67% 마이너스 자 조금 빠지니까 푸드옵션 37% 이렇게 상승 마감했는데 260 볼게요. 260이 1.53 입니다. 자 260 푸드옵션 1.53 에서 밀어버립니다. 찔끔 빠지니까 그냥 밀어버립니다. 그죠? 자 선물옵션 여러분들 전혀 몰라서 안되는겁니다.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 몸통은 아 코스피 200 을 비롯한 현물이라면 그에 다른 바생으로 넣은 것이 선물옵션이에요. 특히 우리나라는 몸통을 꼬랑지가 뒤흔드는 웨트덕 그죠? 파생인데 몸통 본류를 뒤흔듭니다. 그죠? 그러한 현상들이 상당히 많아요. 특히 이틀 있으면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변동성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선물옵션 강의도 닥터케이가 뭐 이론적인 강의 말고요 간단하게 어떠한 것을 숙지해야 되는지 주식기초강의 안에 넣어뒀으니까 한번 검색하고 공부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신 분들 반갑구요 저녁이 아니까 확실히 낮에 퇴근하시고 아직도 이르긴 한데 제가 오늘은 지금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더이상 기다리지 못하겠어요. 가능하면 시간을 8시 40분을 할텐데 조금 유동적일 수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하니까 자 그래서 시장 밀릴 거 어느정도 다 예상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초반에 15% 20% 정도만 들어가고 장막판 쯤에 모양 만들어내기 때문에 30% 정도만 딱 만들었습니다. 뭘로 세 종목으로 10%씩 현대건설 초반에 반등 넣는 조짐 딱 보이면서 바로 4 그랬습니다. 5만7천원 5만7천3백원 권에서 4라고 말씀드렸고 양양이가 지금 못듣고 있는데 물론 여기 깨지니까 던지는 것까진 좋은데 던졌으면 다시 좀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빨리 던지는 건 좀 아니거든 이 정도는 홀딩할 만한 구간이거든요 던지는 거 좋았다 이거죠 요걸 보니까 못견디고 던지는 거거든 그거는 잘 반응했다 이거죠 그러면 다시 지지권으로 다시 돌파했던 권역으로 다시 올라타면 사놓아야 된다고 다시 일부라도 5% 정도는 10%를 가지고 이거는 바로 그냥 사했기 때문에 10%를 그냥 가져갔다면 끊어먹고 5% 끊어먹고 더 처진 같은 게 다 끊어먹은 것까지 좋으면 다시 올라타면 원래 살려고 했던 가격인 건 왔으니까 5% 이상은 사놓아야 된다 그런 건 좀 세밀한 테크닉이에요 경험이 많지 않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기형님은 이거 아마 홀딩하고 있을 것 같은데 홀딩하고 있다 없다 홀딩하고 있다 1번 눌러 예이야 아직은 홀딩할 수 있는 조건은 돼요 이거 뭐 이평선을 20일 깨기를 했으니까 올라가다 약간 눌렸는데 10% 비중 들어갔잖아요 살짝 들어간 거예요 내일이라도 올라탈 수 있어요 이거 건설주가 나쁘지 않아요 이거 봐봐 외국인 또 들었잖아 외국인 또 들었어요 건설주 이걸 잘 잡아내야 된다니까 홀딩한다잖아 그죠 양양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양양이는 이거 눈뜨고 못 보거든 왜냐하면 양양이는 이제 좀 봤기 때문에 닥터케이와 봤기 때문에 이거 무너진다는 거 알거든 여기서 끄는 건 잘했다 이거죠 다시 사놓을 줄도 알아야 되는데 사놓지는 않은 것 같아서 그거 좀 아쉽다 근데 이제 오늘 병원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거는 봐주지 인정 그냥 그 정도 그냥 그 정도 끊어낸 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선수급은 이 끊어내요 왜 빠지고 눈에 보이니까 끊어냈다잖아 그리고 다시 올라탈 때 살짝 다시 집어넣을 줄 아는 센스만 있으면 더 좋았겠다 외국인이 쓸어담고 있다는 닥터케이와 닥터케이와 건설주에 대한 외국인 관심이 있다는 거 틀리지 않았어 계속 홀딩 가능합니다 이거 손절가 52,000원 밑으로 안 깨면 들고 가세요 적당히 10% 밖에 안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닥터케이와 이제 여러분들께 아 채팅방 인원들께 큰 전략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바빠서도 안되고 분명히 아까 시트에다가 아 예쁘진 않지만 메모해 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지지저항 어디고 손절가 어디고 잘 따라서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들 사실 제가 우는소리 하기 싫은데 제가 방송할 상황이 아닙니다 사실은 거기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야 니 하고 싶은거 하고 니 하기 싫으면 안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온갖 열정을 있는 열정을 다 가지고 하고 싶다 근데 내 상황이 좀 그렇다 요렇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됐구요 현대건설 현대건설 10% 현대차 그죠 현대차 여기 눌림목에서 들어갔어 근데 살짝 밀렸는데 다시 추가 매수 사인드렸어요 그러면 평균 단가 여기 정도니까 그죠 별 문제 없어요 평균 단가 12만원 정도니까 500원 빠졌어 500원 아이 많이 빠졌다 그죠 하하하하 비꼬는거 아니구요 여기 안깨면 살짝 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초반에 5% 정도 들어갔고 추가 매수 5% 들어갔으면 한 10% 들어가는 겁니다 왜 강하게 안할까요 시장이 별로거든 시장 처질 거 알고 있거든요 닥터키에게 실어 들어가면 50% 60% 막 실어 들어갑니다 사 사 사 에버바디 하면서 50% 60% 풀 다 질러 이러는데 풀 지를 타임 아닙니다 20% 겨우 질러 놓고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왜 튕기는 자리거든 주식 공부 좀 한 사람 치고 여기서 밀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 안들면 공부가 아직 한참 멀어도 멀은 사람입니다 거기에다가 기관외국인 던지고 있는데 제가 많이 사라 하던가요 아니거든요 그게 따라서 시장판단 수급이 우선이다 닥터K 주식 투자 5개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짝만 사 넣었어 여긴 사 들어갈만 해 그죠 기관외국인 다 던지긴 했습니다만 별 문제 없어요 여기 11만 1000원만 안깨면 별 문제 없다 중장기로 들고 가도 큰 문제 없다 나만의 적립식 펀드식으로 들어가도 큰 손실보다는 수익날 가능성 훨씬 높다 그죠 여기서 사면 좋았지 않겠느냐 노 저는 가격 더 주고 더 높은 데서 팔아먹자 가 제 매매 신조입니다 밑에 바닥에서 사서 끝내주고 먹고싶죠 욕심입니다 월봉 보면 여기 위에 올라타기 마음에 큰 문제 없어요 약간 슈팅 슈팅이다 중국에서 그것은 다 뭐 사드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 그죠 사드 보복에 따른 중국 매장에서 완전 실패하는 그런 영향들 그리고 한전부지 10조원짜리 사놓은 것 부분에 대해서 왜 재투자하지 않느냐 하는 해외 펀드들의 압박 이런 것 등등등 조금 현대차가 작년에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러나 청산같이 봤을 때 어느정도 관심있게 가져가 볼만한 위치다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강하게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같이 따라 들어갑니다 11만원만 안깨면 살짝살짝 사더라도 문제없다 생각합니다 흠 자 오신분들 반갑구요 퇴근하고 집에서 방송하는거지 참 우리 경이하고 10년이 됐는데 음 참 끈끈한거 끈끈한게 있네요 그죠 땡큐 거기까지만 땡큐 자 그리고 SK텔레콤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여기서 들어갔거든요 1차 매수 그 다음에 여기정도 2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5% 5% 들어갔으니까 세종목 10% 정도씩 살짝 들어갔다 살짝 진입했다 여기만 깨고 올라타면 별 문제 없구요 이것도 전자점인 26만원 깨지 않으면 큰 손실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잡아 들어간다 자 평소에 관심있던 자동차 통신 이제 조금 턴 하려는 건설주 3개 편입 했습니다 편입하자마자 2% 3% 깨지는거 있습니까 그런거 없어요 그만큼 추세가 좋은 종목 추세가 좋은 종목을 접근하니까 사면 올라가는게 더 많습니다 그죠 현대차와 SK텔레콤 살짝 밀렸는데 뭐 많이 밀렸어요 0점 0점 몇 밀렸어요 0점 몇 3% 이렇게 밀린게 아니라 0점 몇 밀렸다고 그죠 안좋다 했던 종목들은 2% 3% 막 빠져요 자 나중에 체크하기로 하구요 그래서 현대건설 현대차 SK텔레콤 정도 편입했고 자 우리 채팅방에 인원들이 자의적으로 능동적으로 편입했던 종목들 조금 삑살이 나고 있는데요 자 채원님도 들어왔으니까 이야기해보죠 닥터케인 여기 관심권이다 여기가 저점권이니까 한번 관심 가져 볼 필요 있다는데 여기 샀어 그리고 딴 분도 있죠 누가 샀더라 병이도 여기 샀죠 여기 사면 될 것 같습니까 NO 저거 안된다 그랬어 분명히 여기 여기서 사서 여기가 튕겨 내려오는 저항권인데 종가매매 NO 바로 밀려버리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의 분석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잘난척도 아니구요 여기서 밀려 내려온다는게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차트를 수없이 돌려보고 많은 케이스들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돌려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 차트 있는거 이거 다 돌려봅니까 하루에 한번 안 돌려보죠 여러분들 성공하기 힘듭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께요 적어도 여기 있는 한 100종목 가까이 100종목도 안됩니다만 겹쳐지는거 있는데 한번 안 돌려보고 하루 마무리 하시죠 성공하기 힘들다 화근할게요 왜 그냥 몇개 그냥 대충 보고 그냥 공부 조금 해가지고 성공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끊임없는 노력 밤새워가면서 공부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런 인원이 많이 안보여요 많이 안보입니다 밤새서 2시간 3시간밖에 안자고 공부한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나 잠자는 시간 3시간밖에 안되고 하루에 공부한 5시간 한다 1번 눌러보시라니까 1번은 앞에서 눌렀으니까 헷갈리니까 3번 눌러보십시오 나 공부 하루에 3시간 5시간 한다 공부 안하시고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매수세 좀 잘못됐습니다 자 종가매매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저항권에서 사서 물론 분할 매수하면 2시간 2시간도 부족합니다 하하 여기서 종가매매에서 종가매매든 뭐든 여기 저항권에서 물론 1차 2차 이렇게 들어간다는데 1차가 왜 햇비를 저항해서 하냐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최원님 같은 경우에 초반에 절반 던졌다 그건 좋았다 아까 채팅방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반에 팔았던 거 다시 놓었다 살만한 자리 없다는 거죠 여기 위에 올라타야 여기 정도 올라타야 되는데 여기 좀 지지되나 싶어서 샀다는 거 약간 패착이 있다 왜냐하면 은봉으로 크게 밀리고 있으니까 은봉이 뭐라구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로 끝난 거 아닙니까 누가 이겼다구요 매도가 이겼다구요 그러면 빠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매수가 좀 잘못된 거예요 주가매수를 하려는 조건이 되려면 이렇게 아래꼬리를 좀 달아올리는 걸 확인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이게 이렇게 올라와야 된다고 이게 프린트 스크린 뭐 여러 가지 하는 거 필요 없어요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냐 자 그런 거 배워가는 겁니다 이렇게 완전 은봉하면 하면 안 돼 왜 밑으로 꼬꼬라지는데 왜 합니까 그죠 이것이 반등 시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평선 쓱 돌려내는 거 보면 여기서 딱 주가 아까 여기서 팔아먹은 건 잘했다 이거죠 절반 팔아먹은 거 그래서 전환에 시그널에 이렇게 나와줘야 다시 팔아먹은 거 사넣어가지고 평균당가 17800원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 300원 빠졌는데 그렇게 하면 좋은 건데 밑으로 계속 꼬꼬라진다 이거죠 여기서 다시 전환할 거 기대하고 샀다 그것도 섣부르다는 거죠 왜 은봉으로 계속 꼬라받고 있는데 그죠 적어도 이 상황이 이렇게 이렇게 전환 살짝 하면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다는 상황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런 거 확인하고 여기 이평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확인하고 매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 게 다 좀 세밀한 기술 짚어드린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세밀하게 이야기해 줍니까 이야기 안 해줘요 오늘 산 거 잘못됐어요 끝 끝난다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가지고 있는 분 계시니까 이야기를 하자면 내일 추가로 밀리면 별로입니다 적어도 241이고 밀리면 안 돼요 오늘 너무 크게 밀렸으니까 그죠 밀리면 좀 곤란합니다 여기 깨지면 잽싸게 던지시라 1700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다행히 반등 시도 나오면 좀 더 끌고 가보고 반등 시도 나오면 그죠 이제 사놓을 수도 있어 일부 물량 넣었으니까 여기 올라타는 17800원 인근 본인 매수가 인근으로 이렇게 올라타는 모습 보이면 추가도 가능해요 근데 쉬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음봉이 너무 크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17000원권 깨고 내려가면 잽싸게 손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장대 음봉이기 때문에 좀 별로예요 사실 자 그리고 아 한미약품 매수했다 했는데 저 한미약품 제가 아이고 굿 이랬습니까 여기 왜 종가 매매했지 저항권인데 밑으로 빠지기가 더 쉬운데 음봉이잖아 올라갔습니까 빠지잖아요 분석이 잘 안 틀려요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뭐 손절한 손절한 인원들이 있는데 이 모양에 대한 판단이 아직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병이 있냐 양양이는 뭐 배터리 없다고 했고 이런 거 여기서 왜 종가 매매합니까 그죠 하려면 여기서 과감하게 들어가도 들어가야지 그럼 여기 밀리는 거 보면 그 다음날 오늘 내지는 내일에 양봉 서가는 거 딱 보고 사야 된다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아직까지 부족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무너지잖아 잽싸게 던졌어야 돼요 아침에 그죠 자 그렇게 좀 짚어보겠고 자 오늘의 업종별 상황을 좀 보자면 삼성전자 물론 실적 발표였습니까 그죠 10조 얼마인가 그죠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낮췄다 반도체 업황 부진 그죠 실적 감소세가 예상된다 그것이 어디 나오는지 알아요 여기에 다 나와요 여기 저는 그런 거 별로 신경도 안 쓰거든요 솔직히 여기서 그냥 여신이 나타난다 한번 삼성전자가 괜찮을 거라 했으면 여기서 올라타야 돼요 흠 근데 여기 4만원대도 그냥 깨버리잖아요 상당히 의미 있는 겁니다 200만원 깬 거 아닙니까 그죠 삼성전자 별로예요 사자고 이야기는 하던가요 안해요 왜 하락 추세 박박 끼고 있으니까 안해 그죠 계속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언제 관심 가진다 4만4천원 위로 신나게 올라타고 눌려줄 때까지 전혀 관심 없습니다 닥터K는 일정해요 그것이 확률이 높다 싶으면 여러분들 취하시고 아니다 뻥이다 싶으면 하하하하 뻥이다 싶으면 안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될 때까지 관심 없다고요 막 이렇게 하다가 4만4천원 여기 넘어가기 전까지 관심 없고 여기서 반등할 때 그때 사 여기 딱 여기 4만4천원 아시겠습니까 그 전에 아무 관심 없어 여기 왜 하락 추세니까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는데 그죠 하자고 소리를 안하잖아 언제 이후로 여기 이후로 4만4천 백원에 사서 4만9천에 팔아먹고 그 다음부터 하자는 소리 한번도 안했습니다 방송에서 하자고 한 소리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하십시오 1억 드릴게요 알바 써가지고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없어요 자 그럼 SK하이닉슨 하자고 한 적이 있는가 없어요 왜 그냥 밑으로 내려 꼽히는데 뭐하러 하자합니까 여기 이후로 하자 소리를 안해 왜 상승 추세가 훼손되고 그죠 언제부터 하자 있는가 하면요 여기부터 하자합니다 평소 이야기하는 거 다릅니까 그리고 여기부터 하자 소리 안합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어느 분도 아시겠죠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니까 모던이 평소 밑에 다 깔아놨으니까 관심 가지고 하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여기 사고 팔고 신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락 추세 전환해 버립니다 여기 넥 라인이 깨지면서 하자 소리를 안해요 한 번도 안했습니다 한 번도 팔아라 그랬습니다 세율이 있지 세율이 여긴가 팔아 안 팔았으면 작살 그지 세율아 너가 나한테 방송 듣고 여기 아니네 여긴가 보다 맞지 그지 여기서 안 팔았으면 어떻게 됐냐 그죠 8만4천원에서 5만 5만9천원 왔습니다 2만4천원 빠졌어요 몇 프로입니까 30% 됩니까 3,8,24 한 28% 정도 빠졌겠네 그냥 꼴아봤고 안 팔고 끝까지 존버하고 있으면 그저 손실 구간이에요 그저 손실 구간이에요 한 번도 안올랐잖아 카페24는 뭐 크게 갔냐 내가 왜 자꾸 건드린 줄 알아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너 여기서 팔았잖아 내가 팔아라 그랬잖아 여기서 파는게 좋겠는데요 올라갔냐 그 위로 전혀 못 올라갔어 전혀 여기서 딱 팔아라 그랬어 이거 쳐주면 큰일 나는데 팔아 그저 그저 여긴가 팔아라 그랬어 그 다음에 바로 밀렸어 30%인가 빠졌다 15만원에서 얼마 빠졌는가 하면 여기 최저점 따지면 그저 7만원 빠졌으니까 그냥 10만원에다 칩시다 30% 빠졌어 30% 그냥 둘 다 한 30%씩 빠져가지고 천만원에서 두 개 다 30%씩 빠지면 한 지금 한 600만원 정도 그죠 딴거 삽질하는거 더 있었다면 그냥 박살 박살 존버하는 친구들 있지 존버하는 친구들 나중에 잘되는지 한번 봐봐 내가 그거 하는게 아니라 디스하는게 아니라 이런거 까지는데 안 던지고 있는 친구들 있지 절대 성공 못한다 성공하는지 한번 봐봐 성공하면 데리고 와라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큰절할게 이런거 전저점 깨지는데 안 던지고 존버하잖아 절대 성공 못해 신세계도 던지라 한 이후에 올라갔냐고 그래 그지?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깨지면 무조건 던져야되는데 안 던지고 여기인건 던졌는데 덧빠졌잖아 던지라고 난리치고 난 다음에 올라갔냐고 안 올라가 그지? 그거 하나만 그거 하나만 딱 공부해도 왜? 왜 던지라고 하면 안 올라갈까 그거를 벽에 딱 붙여놓은걸 보면서 면벽 면벽 수행을 해라고 세율 알겠니? 면벽 수행을 해라고 딱 앞에서 정자세를 딱 하고 심업을 하고 명상 자세를 딱 하면서 왜 팔아라 한거는 던지라 한거는 왜 안 올라갈까 왜 사라 한거는 살짝 밀리는 것 같아도 왜 사라고 한 이후에 그래도 올라갈까 잘 그런거 한번 잘 생각해봐라니까 딱 차트와 대화를 한번 나눠봐라니까 추세 추세 추세와 수급 그것이 다 거의 신세계 기관이 열나게 던져 보이시죠 손절 손절하는걸 겁니다 밑으로 열나게 꼽아 닥터K 신세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언제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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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나게 이야기했어 많이 먹어서 지유하고 여기 딱 깨진 순간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 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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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일정하잖아 일정 여러분들 이런거 하나 그냥 딴거 많이 필요없어요 이거 하나만 내가 진짜 한번 잘 의미를 잘 한번 새겨보고 한번 생각해보겠다 그거 그게 중요한거에요 주식은 언제 해야된다고 이렇게 우상량할때 이럴때 해야된다고 이럴때 완전 꼭대기 인대 하지말고 이렇게 우상량하는 초입에 돌파하는 초입에 이렇게 깨지기 시작하면 하면 된다 안된다 안돼요 일정합니다 넥라인 깨지니까 가면 여기가 못 넘어가고 하락추세 전환하고 나면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처지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것이 추세의 무서움입니다 이거 이제 머리에 세뇌 될거 안 같아요 이야 이 그림 정말 많이 봤다 우상량할때 사라고 난리 치는데 우 하락하고 나면 하라고 이야기를 안한다 하는게 머리에 이제 그냥 그죠 세뇌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어서 들어오시고 셀트리온 23만원이죠 제이제이 이하 뭐 그죠 셀트리온 좋다 그랬습니까 빠지는게 정상이라 그랬어요 어저께 분명히 이 여기가 그러면 제이제이 23만원이잖아 그죠 던져야돼 어저께 틀렸어요 왜 갭상승했는데 밀리면 던져야된다니깐요 희한하게 갭상승하고 자꾸 밀어버려요 이거 이야 사람들 기대감 주놓고 그냥 밀어버리는 겁니다 엄청난 힘들이 충돌하고 있는게 셀트리온이라는건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런것들 때문에 이런것들 때문에 여러분들 미련을 못버리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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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문에 미련 못버리게 만든다구요 우와 갭상승에 갈거 같았는데 다행히 해놓고 딴일 보고 있으면 푹 밀어버리고 그죠 갭상승 9% 했다 이렇게 밀어버리니까 어딨습니까 도대체 시총 3위에요 3위 잡주도 아니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그죠 우와 24만 얼마 이야 다행이다 가겠지 가기 뭘가 밑으로 밀어버립니다 잘 못간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잘 못간다 그랬어요 분명히 끝내주게 갈거니까 사라 그랬습니까 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최근에 20만원가 25만원 사이입니다 사라 한적 있습니다 언제 한적인지 말씀드릴까요 방송에 들어가 보십시오 싸 싸 싸 싸 싸 에버바디 한적 있는지 이날 이날 사서 8% 먹고 여기서 딱 판다 그랬어요 이날 딱 사자마자 8% 갔습니다 그리고 적당히 끊어먹었어요 이 두날 언젠가면 11월 15일날 아침 방송 그리고 11월 26일날 아침 방송 들어가 검증하십시오 거짓말 했는지 8% 8% 먹었어요 16% 먹었어요 그냥 가볍게 그리고 여기서 1.3% 여기 잠깐 찔끔찔끔 먹은거 빼고 여기서 1.3% 손절하고 난 다음에 사라고 한 적 한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23만원에서 20만원까지 19만 3천원이면 4만원 빠진거 아닙니까 5% 이상 5%가 아니죠 그죠 4만원 4만원 맞죠 23만 그죠 23만 4천원에서 19만 3천원이니까 4만원 아닙니까 거의 십몇프로를 그냥 안 까지게 의견 드렸다 할 수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원샷님은 어저께 여기 사면 안되죠 그러니까 저항인거 눈에 뻔히 보이는데 그죠 설마 올라가겠지 그런거 그런거 생각하시면 안돼요 여기 딱 저항 딱 보이잖아요 그러면 패스해야 돼 패스 그럼 어떻게 해야되느냐 혹시 올라갈거 같잖아요 올라타고 눌려주면 들어가면 된다구요 23만원 원샷님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여기서 올라갈거 같아 샀다 했잖아요 물론 빠져서 잽싸게 손질을 했는데 여기가 저항권이기 때문에 여기는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된다 올라타고 눌려줄 때 매수하면 된다구요 자 똑같은 275에 삼성 엔지니어링도 마찬가지라고요 여기서 올라탈거 같죠 여기는 저항권이기 때문에 패스하고 올라타고 눌려주면 이평선들 다 지지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때 매수하는거라구요 아시겠죠 그거 약간 세밀한 테크닉 필요한겁니다 잘 못해요 왠줄 알아요 올라가는거 놓치기도 싫고 올라갔다가 눌려주면 이게 약간 이평선 더 올라갈거기 때문에 조금 더 주고 사야되거든요 더 주고 사기가 싫은거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그게 더 좋은겁니다 셀트리온도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전에 여기에서 자 28만원 저항권입니다 두달동안 맞췄어요 두달동안 여기 쉽게 못 넘어갑니다 저는 어떻게 할건가 하면요 올라타면 눌려주면 그때 할겁니다 그래서 올라타고 눌려줬을 때 따라갑니다 이제 사사하잖습니까 그죠 이러한 패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가 애매한 구간이기 때문에 올라갈거 같아도 올라타고 난 다음에 여기네 여기 설명 잘못했습니다 여기도 올라갈거 같은데 자꾸 이야기했구요 여기가 정확한 그 구간입니다 하도 비수도에 헷갈렸네 여기가 넘어가야 된다고 넘어가면 그때 관심가진다고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사사하면서 갔고 그죠 그렇게 세밀한 조그만 부분에 차이 있습니다 그죠 자 셀트리온 삼행제 방송 이어서 나갑니다 어차피 뭐 몇번 보지도 않는데 뭐 나눠고 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자 셀트리온 밑으로 추가로 더 쳐지기 좋은 모양이고 오늘 시장도 쳐졌기 때문에 여기서 밀리는 모습 당연한거고 자 20만원 못 지키면 아 상당히 문제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추세 별로니까 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반등 놓을 때 좀 끊고 나가는게 좋지 않겠느냐 제 생각이고 신규 매수는 자제하셔라 그렇게 의견 드립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로 밀리기가 더 쉬운 모양이고 좀처럼 매수세 안 들어옵니다 기간외국인 신규 매수세는 자제하셔라 추세가 하락 추세 꺾이고 있다 별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셀트리온 제약 동일합니다 바이로매드 안빠져요 괜찮다 한거 그죠 사지는 못합니다 꼭대기기 때문에 23만원권까지 눌려주면 좋겠는데 안 눌려줘 좋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기 딱 넣어놨어 그죠 한미약품은 아직 별로구요 종근당도 별로고 유한양행은 너무 등락 심하니까 안합니다 쌈바는 아 관심 없어요 대웅제약 관심있다 했는데 4.36 이야 관심있어요 이거 관심있습니다 여기 있네 왜 해필 바이로매드하고 대웅제약하고 여기 딱 넣어놨는데 왜 딴거 셀트리온 사명제 비실비실한데 이거는 왜 올라갈까요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좀 전에 넣었습니까 벌써 넣어놨 겁니다 바이로매드하고 이건 왜 안빠져 셀트리온 삼행제는 연락이 빠지는데 왜 안빠질까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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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트리온 삼행제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어요 별로에요 그죠 근데 바이로매드 뚫고 올라갑니다 그죠 추세 좋아요 눌려만 주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급락인데 대번 V자로 급반등하니까 뭐 괜찮은게 있는가 보다 관심있어요 오늘도 뭐 살짝 살 수는 있었겠네 그죠 말을 안했기 때문에 그냥 패스합니다만 그죠 살짝 살 수 있어요 관심권에 벌써부터 뒀습니다 자 한올바이오 이런것도 관심권에 있는건 어디 뭐 크게 처집니까 셀트리온 삼행제하고만 딱 비교합시다 0.3 빠졌어 셀트리온 삼행제 1.16 2.27 빠지고 할 때 맹목적인 셀트리온 삼행제에 대한 사랑을 버리시라 사랑은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경영진입니까 팔면 주식 팔면 경영하는데 문제 생깁니까 왜 그러십니까 추세 안좋으면 적당히 던지고 추세 돌려내면 또 관심이 있으니까 사놓고 그렇게 하셔라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이가 죄송할 거 없어 죄송합니다 뭘 죄송합니다 총군당도 브러스 아닙니까 그쵸 여기 있잖아 그쵸 대개 강하게 사라고는 이야기 안하지만 추세가 하락하다가 돌려내고 올라타고 있는 이러한 박스권과 어저께 비교도 했지 않습니까 셀트리온 하락하고 있는데 박스권이라고 어떤게 좋다고 이야기 했습니까 분명히 이게 더 좋다고 그랬습니다 어저께 들었다 한번 눌러 얘야 이게 훨씬 낫다 한미약품도 까지가 있던 하락추세에서 전환하고 이렇게 돌려내니까 이것이 그래도 관심 가지볼만 하다고 해서 관심권에 있는 것이지 대용제약도 마찬가지로 다 돌려내고 다 돌려내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크게 가면 위로 많이 갈 수 있는 모양이다 라는 분석까지 다 해드렸지 않습니까 추세 분석 틀리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저는 이런 제 아 전략이 내지는 제 관점이 맞아떨어질 때 짜릿함을 느낍니다 그죠? 짜릿해요 이야 안틀렸네 안틀렸네 제가 2년동안 수없이 질렀어요 여러분들한테 흠 빠집니다 안 빠집니다 올라갑니다 싸 싸 싸 했는데 안틀려요 잘 80%이상 그죠? 희열을 느낍니다 거기에서 별로란게 올라갑니까 신라진 좋다 그랬습니까 별로라 그랬어 위에 2평선 다 누르고 있는데 별로죠 HLB 빠져요 별로라 그랬습니다 메디톡스 좋다 그랬습니까 이거는 너무 하락폭 크기 때문에 그죠? 너무 하락폭 크기 때문에 박스권이긴 한데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죠? 쳐져요 휴제 그죠? 메디포스트 살짝 반등해도 별로에요 아직까지 나머지 다 별로입니다 자 GS 리테일 아 매수했다 39,500원 흠흠 흠흠 흠 흠 요기 밑에 내렸 내렸잖아 그럼 눈치를 채야지 그치 같은 음식료 같으면 오뚜기 같은거 내지는 오리엄 같은거 그치? 이게 더 좋지 왜 밑에 내려놨을까 박스권이긴 한데 상승했는데 비실비실 쳐지고 있는거 봤거든 21도 쳐졌거든 그러니까 밑으로 기양 보낸거잖아 얼마를 샀다고? 39,500원 오늘 자 하나의 패착이 뭔가 하면 21 정황권이거든 은봉이 컸어 전일 오늘 매수는 좀 별로다 이왕 하려면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농심 오뚜기 오뚜기 오늘 해야돼 오뚜기 할 수 있어 오늘 여기 뭐 틀렸습니까? 장끼 양봉이고 은봉으로 밀렸는데 지지권에서 올라타니까 할 수 있고 아니면 오리엄 여기 위에 딱 올려놨잖아 그치? 오리엄 같은거 관심 가져야 되는데 GS1텔은 조금 별로인 상황에서 들어갔다 이렇게 판단되고 60일 지지 받고 반등하면 주감의 수확가 기관에 관심은 있고 여기를 돌파했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정도는 이룰 수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보면 그 전략이 크게 뭐 잘못됐다고 볼 수 없는데 무조건적으로 사넣지 말고 3만 9천원 이상 정도로 반등하고 늘려주는 거 확인하고 그 전략 쓰는 건 그렇게 나쁘진 않아 보인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평균 단가 낮추고 반등할 때 강하게 돌파하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한데 올라가서 20일에 자꾸 튕겨 내려온다 그럼 적당히 끊고 놔라 그런 의견 드립니다 아침에 오른 거 보는 건 좋은데 이 앞에 은봉 이런 걸 잘 못 본다니까 그러니까 이 은봉이 크면 별로라니까 별로 20일 깨는 장대 은봉이잖아 몇 프로 빠졌나 이거 2.5% 빠졌잖아 그리고 여기 지지권인 거는 좋은데 좀 아쉽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앞전 상황을 잘 봐라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앞전 상황을 봐라 여기 은봉 떨어지는데 살자리 아니다 그리고 여기 단기 고점된 데 단기 저항권인데 사면 안 된다 그리고 오늘 팔아먹은 것 까진 좋았는데 다시 사놓는 거 은봉인데 사놓는 거 안 좋다 이런 것들 아직 세부 기술들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까지 경력이 얼마 안 되니까 그죠 죄송합니다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그죠 자 그래서 딴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조선주가 자꾸 밀리려는 모습이 조금 추세가 이제 조금 차익 실현 하려는 지 대우선 해양 별로다 했지 않습니까 대부분 밀려요 조선주가 좀 밀리려는 조짐 있습니다 조선주 관심 살짝 겁니다 이제 관심을 살짝 내립니다 너무 자꾸 밀리려는 경향이 있어요 조선주가 좀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주가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조금 있는데 통신주도 조금 흔들리고 있어요 자 진짜 중요한 기로입니다 통신주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 일부 물량 들어갔는데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정거점까지 노려볼 수 있다 말씀드렸고 밑으로 쳐져도 일단은 여기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서 노느냐 아니면 여기 그러니까 여기 여기 여기에서 노느냐 그 차이다 위로 올라가서 놀면 당연히 좋겠죠 밑에서 놀면 자꾸 놀다보면 이제 쳐집니다 자 무엇이 중요하냐 시장이 약하다는 걸 여지없이 보여준다구요 어느 하나 강해 보이는 업종이 잘 없어요 겨우 돌려내려고 하는 자동차 그죠 겨우 이제 돌려내려는 자동차 그리고 음식료 그죠 음식료 괜찮다 했습니다 분명히 그죠 괜찮잖아요 그죠 농심오뜨기 오리온 괜찮잖아요 그죠 남북경협 겨우 상단에 있는 거 조금씩 돌려내려는 조짐 그죠 그리고 수소차 수소차 좀 날랐기 때문에 그죠 그렇고 엔터테인먼트 중에 YG 엔터테인먼트 그죠 그 다음에 SM 정도 크게 나쁘지 않고 나머지는 크게 좋은 게 잘 안 보여요 우리나라 핵심 업종인 IT 전기전자 반도체 작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약세라는 게 여실히 나타난 겁니다 원투펀치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앤드 세번째 넘버 뚜리 뚜리 셀티룸 까지 약세 약세 거기다가 삼성전자 우선주 빼고 5위가 삼성바이오로직사니까 시총 상위들이 그냥 줄줄이 초상치고 있는데 뭐가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수가 박스권 하단에서 이제 박스권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밀려버렸습니다 당연히 당연히 기관외국인 쌍거리 매수세 들어오는지 잘 체크하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급선무는 기관외국인 쌍거리 들어오는지 여부 그리고 미국이 추가상승 20일 다 돌파했으니까 강하게 돌파한지 여부 중국도 20일 인근에서 하락하지 않고 그냥 강하게 반등 나오는지 여부 유럽도 급등 이후에 급등이라긴 좀 그러는데 반등 이후에 살짝 눌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얼마나 강하게 다시 반등세 이어나가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유니콘님 어서 오시고 셀트리온 삼형제 추세 안좋으니까 관심 끄셔라 손가락 밑에 꼽아볼라면 꼽아봐라 올라가기보다는 까지기가 훨씬 좋다 하락한 추세에 단기 박스권 정도밖에 안되는데 그 박스권 상단도 아니고 자꾸 하단으로 쳐지려고 한다 수익나기보다는 손실나기가 훨씬 좋은 구간이니까 신규 매수자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관심 당분간 배제하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의견을 받아들이고 안받아들이고는 여러분들 몫입니다 다만 지나왔던 확률들을 한번 잘 검증해보시고 여러분들 판단하십시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관외국인이 쌍거리가 들어와야만 우리나라 반등할 수 있다 하루 질금 쌍거리 이틀 하루죠 쌍거리 들어오다가 살짝 멈춰주니까 대번 밀린다 시장의 체력을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코스닥은 기관외국인 자꾸 던지는데 개인만 용감하면 사는데 잘못하면 큰 코 다친다 여기 보십시오 줄줄이 사고 있죠 바이오가 코스닥에 대체적으로 시총상위가 많죠 밑으로 아작나는 순간 개인들 물량 신용물량 앤드 미술물량 줄줄이 나오면서 밑으로 하단 깨질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 기관외국인 매수세 안 들어오면 코스닥 바이오주 별 재미없으니깐 관심 가지지 마셔라 바이오주는 이제 주도주 아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이오 제약중에 하려면 대용제약이나 아까 정근당 그 다음에 뭐 한미약품 관심권에 있는데 바이로매드를 관심 가지고 눌릴때까지 기다려라 대용제약정도 그 두 종목 정도만 관심있게 보시고 나머지는 다 패스하셔라 그렇게 의견드립니다 응 gs 리테일은 크게 크게 제가 권유드리고 쉽진 않아요 이거 잘가봐야 박수꾼이에요 잘가봐야 여기 박수꾼이라고 여기 여기 전부다 쳐져요 패스하십시오 딴거 딴거 좋은거 하십시오 오리언이나 이런거 눌려주면 이런거 하십시오 오리언 GS 리테일 이런거 말고 세게 밀리고 있잖아 딱 느껴지잖아 밀리는 세력이 밀리는 힘이 더 큽니다 그러나 오리언 같은거 이거 돌파하고 수를 눌려주면 이게 훨씬 잘 갈 가능성 높아요 오뚜기 이런거 오늘 샀어야 돼 오뚜기 이런거 사실은 그죠 오늘 살 수 있었어야 돼요 농심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기다립니다 위에 이게 저항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져요 순위가 그죠 오리언이 관심이 더 있고 오뚜기가 돌파했으니까 너무 강하게 올라가지고 그죠 눌리목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나머지 업종들 힘없는 업종들 배제하시고 자꾸 저가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상량하고 있는 우상량하려는 종목 에 관심 가지셔라 그죠 여기 상단에 있는게 대체적으로 큰 종목이다 조선주가 조금 힘이 딸리려는 모습이니까 조선주는 당분간 강하게 말씀 안 드릴 겁니다 아마 이런거 보십시오 잘 가잖아 잘 가죠 이런걸 해야된다니까요 이런 데서 올라탈 때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다 본인들 자유고 본인들이 본인들 자금으로 운영하는 주식인데 아 아침에 이제 방송 재개 했구요 어 저녁에 어 여러분들 퇴근 시간 정도에 맞춰서 이제 방송하고 있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이랬다 저랬다 한다 소리 듣기 싫어서 일단 방송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는데 한 가지만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케이가 얄팍한 사람이라서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으로 2년동안 오지 않았다 그거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자 구독 안 누르고 방송 보고 계신다면 종모양 모든 알림 딸랑딸랑 수신하도록 아 구독 해 주시구요 저는 무료 최강 방송이라고 자신감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검증 해 보시구요 모든 실시간 아 방송 녹방으로 다 올라가 있고 의견 제시했던 것 그 날짜에 들어가면 다 있어요 검증 한번 해 보시고 거짓말 하는 것인지 아니면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즉 한번 해 보시고 확률이 높다 믿음이 간다 하시면 어 주위 지인들에게도 날리십시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무료 방송인데 들을만 하더라 하면 날려 주시구요 좋아요 안 눌렀다면 지금 좀 눌러 주시고 슈퍼챗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습니다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니깐요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단 말씀 드리겠고 광고 2천원 3천원 들어옵니다 힘 다 빠집니다 그죠 최저식 없단대요 자 광고 나올 때 일중시켓하고 좀 봐주시고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깐요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 내일 아침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딱 암 닥터케이야 암 닥터케이야 컴온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et your body ever about to say ever about to say 아 그리 오래 달려 또 찾아뵙도록 하자 치